야 역시 다르네요 형님 형님 진짜 걸어서 수영차 가지고 이까지 오면 진짜 인정 아 진짜 돼요? 딱 이까지 할게요 자 라인 2까지 아 일단 위험한 곳까지 오케이 라인 2까지 해가지고 형님 이까지 오면 진짜 인정할게요 진짜 올려나? 네 여기가 현 위치가 수변 상태의 벨트고 위치가 적혀져 있습니다 산천궐 산장면 대코리 120-15-1원 이쪽을 찍고 오시면 삼장교 근처에 있는 얕은 수심부터 깊은 수신까지 정말 많은 계곡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심이 깊은 곳은 구명조끼를 차경하여 물놀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어 여기 놀기 좋은 스팟이 있는 것 같은데? 어 계단 여기 있어 오우 아 어 여기 뭐 있네 오우 음 물도 맑다 아 안녕 왜 못 타? 우와 여기 아 여기 들어오는 스팟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? 제 생각에는 거기 다리 있잖아요 어 그쪽으로 저거 한번 파악해도 될 것 같은데? 아 여기 여기가 삼정숲이야?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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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도 예쁘게 살고 다 파지않네 아 여기 아 재밌다 여기 야 역시 다르네요 형님 형님 진짜 거울에서 수영차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되겠지 진짜 인정 아 진짜 돼요? 와 이거 되면 진짜 레전드 딱 딱 이까지 할게요 라인 이까지 위험한 이까지 라인 이까지 해가지고 이까지 오면 진짜 인정 진짜 올려나? 아 우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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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기 근처에 왔어요 안되지 않네 와 이 물살을 거스르네 와 올라가겠어 왔어 네 와 와 물살 안 돼 와 나 오줌만 잡았으면 와 와 이걸 진짜 올라오시네 야 지금 중산 리에 가기 전에 잠시 삼장교라는 곳이 틀렸습니다 여기가 인스타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적절하긴 한데 죄송한데 어 제가 봤던 포인트 이런거 근데 물이 안 흘러서 그런거야 대박 이거 뭐지? 와 오 오 여기 인명 구조도 있고 여기 삼장교 찍고 오시면 도로 길가에 이렇게 스팟이 있습니다 네 계단 타고 오 너무 좋다 이렇게 뭔가 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네 커다란 나무도 있고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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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습니다. 보이시죠? 진짜 너무 좋아요. 삼상교 근처에 있는 계곡입니다. 수심이 낮아서 아이들도 놀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 깊은 곳도 좀 있습니다. 물고기도 보이고 어른들하고 애기들도 다 같이 놀기 좋을 것 같아요. 바로 이쪽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제대로 된 스팟은 보니까 삼장교 바로 진짜 밑에 바로 수직상상으로 밑에 있는 곳이 저쪽인 것 같아요. 지금 물살도 좀 있어 보이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 괜찮은데? 오 깊다 깊다 깊다. 와 깊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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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이거 뭐지? 우와. 수로잖아. 근데 이게. 네. 이거 잘못 타고 가다가 이 줄을 걸리면 나가지는 않아. 하겠는데? 여기 옆에 콘크리트라서 조심해. 여기 놀기 좋은 스팟이 있는 것 같은데? 계단 여기 있어. 물이 맛있다. 자리에 버터